오는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되는 기준이 변경되면서 대상금융사가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비청산장애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금융회사 자료를 통해 다음 달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이 되는 회사는 121곳으로 전년 대비 49곳 많다고 밝혔습니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 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겁니다. 차액 교환 방식으로 2017년 9월부터 이미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하고 보관 기관에 예치한 후 담보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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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에 예치한 후 담보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